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는 조건을 먼저 작성합니다. 조건은 문제 A35부터 A3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35셀에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도서코드의 마지막 한자리가 짝수이면서 등호 입력하시고 end함수 입력합니다.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이제 2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한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right함수를 씁니다. 가로 열고요. 우리는 F3에 가서요. 심표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오른쪽에 한글자의 숫자를 가져올 수 있고요. 하나 하의 문자를 이제 2분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짝수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셨고 심표 두 번째는 주문 수량에 가셔서 데이터가 50 미만입니까? 라고요. 작습니까? 5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e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접수번호와 그 다음에 주문처와 그 다음에 주문수량과 그 다음 판매 단가와 먼저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 A39셀에다가 컨트롤 V 누릅니다. 다음은 판매 단가와 도서 코드와 그 다음에 추출할 필드 저자 3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컨트롤 V 하셔서 총 6개의 필드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놓으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컨트롤 두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K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A39부터 F39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총 6개에 해당된 데이터가 출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A3부터 시작하셔서 K33까지 선택합니다. 다음은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은 행의 번호를 4로 나눈 몫이 짝수인 경우에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짝수입니까? 라고요. is2분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4로 나눈 몫을 구하고자 합니다. quotient q-u-o-t-i-e-n-t 라고 입력하시고요. 행의 번호는 row 로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행의 번호는 안쪽에 특정 셀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가로 닫으시면 현재 작업한 각각의 행의 번호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값을 심표 4로 나눈 값이 4로 나눈 몫이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4로 나눈 몫이 짝수입니까? quotient에 대한 가로 닫았고요. is2분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체육이 색깔을 우리는 표준색의 연한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연한 녹색 색상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할 때는 무늬색에서만 색깔명만 확인하시고 실제로는 배경색깔에서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연한 녹색인데 진하게 좀 표시가 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네요. 조건부 서식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시고 여백을 클릭하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 가운데에서 가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과 열 머리끌이 인쇄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트 탭에 가셔서 행열 머리끌을 체크하시고요. 두 페이지에 맞춰서 배율이 자동 조절되어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 페이지 탭에 가시면 자동 맞춤이라고 있고요. 두 페이지라고 하면요. 너비는 1로 하고 그 다음 높이를 2로 하셔서 두 페이지에 맞춰서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요. A1부터 K33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인쇄 영역에 오셔서 인쇄 영역은 A1부터 K33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반복할 행에다가 1행과 2행이 매 페이지에 반복될 수 있도록 1행과 2행을 선택하시고 용지 방향은 페이지 탭에 오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파일에 가시면 인쇄 미리 보기 하셨을 때 현재 전체 페이지는 두 페이지로 인쇄가 되는데 행과 열의 머리끌도 인쇄가 되고요. 1행과 2행이 반복해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두 페이지 인쇄된 내용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5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 코드를 이용하여 도서명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명은 도서 코드의 맨 앞에 한 자와 맨 뒤에 한 자를 이용하여 표 5에서 가져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C, D 첫 번째 해당된 데이터가 A면 1 B면 2 해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를 구하실 거고요. 열의 위치는 도서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를 이용해서 열의 위치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을 경우는 하이픈 빼기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매치함수부터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매치 우리는 도서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요. A3에 가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값을 가지고 아래쪽 표 5에 가서 A, B, C, D까지 입력된 데이터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하죠. 신표 누르셔서요. 정확하게 일치한 행의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A는 첫 번째 행입니다. B는 두 번째 행입니다. D는 네 번째 행입니다. 라고 행의 위치값을 구해왔고요. 이제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은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첫 번째 어레인은 실제 가져올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고요. F3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찾을 데이터는 행의 위치인 조금 전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맨 마지막에 가셔서 신표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B3셀의 오른쪽 한 글자를 가져와서 열의 위치로 지정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다음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도서명을 찾아올 수 있는데요. 혹시나 이렇게 오류가 있다면 문제에서 하이픈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 뒤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만약에 if error 라고 입력하시고 값에 오류가 있다면 맨 끝에 가셔서 신표 큰 따옴표 묶어서 빼기 하이픈 입력하시고요. if error 에 대한 함수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해당된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하이픈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서코드와 총금액을 이용하여 분류 코드별 총금액이 가장 적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금액을 표2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b34와 c34는 숫자만 입력된 게 아니라 1이 2이라고 텍스트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값을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1등 2등 해당한 값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열 상수와 배열 수식을 작성할 때 상수를 이용해서 구할 거라서 b35부터 c35를 선택하시고요. 스몰 함수를 통해서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left 함수를 통해서 도서코드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도서코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온 값이요. 심표 1이라고 넣었고요. 우리는 a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a35 a36 a37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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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a열을 고정해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총금액에 대해서 총금액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총금액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총금액을 가져올 수 있고요. 심표 집합기호를 통해서 1등과 2등의 작은 값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배열 상수를 입력하신 다음 스몰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을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문 수량이 가장 많은 주문 철을 이 35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X매치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의 위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값의 위치 등호 입력하시고요. X매치라고 입력합니다. 찾을 값은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주문 수량의 최대 값을 구해 가지고 신표 최대 값이 마찬가지로 같은 조금 전에 주문 수량에 가서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범위 넣어주시고요.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니까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돼요.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 값을 구했어요. 그 다음 우리는 해당된 영역에 가서 동일한 영역에 가서 몇 번째 위치 구하겠습니다.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값은 동일한 위치니까요.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23번째 있습니다. 위치 값을 구했고요. 그 값을 가지고 저희는 주문처를 가져올 겁니다. 주문처에 가서 23번째 해당한 값을 찾아가지고 주문처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주문처에 가서 그 다음 심표 조금 전에 X매치를 통해서 구한 행의 위치값 몇 번째 23번째 해당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누르시면 가장 큰 값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값이라고 하면요. 최대값이 가장 큰 값이 200입니다. 200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으러 가니까 명지대 라고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네 번째 문제인데요. 표 1에서 주문일자 월별 총금액 월별 총금액의 합계를 합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 35세를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if 암술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월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요. 먼스 암술 통해서 주문일자 월을 가져오시고요.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주문일자 월 가 같습니까? 8월 9월 10월 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총금액 에 대한 합계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총금액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신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주문일자 월을 추출한 값이 8월 9월 10월 에 해당한 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F 할인액 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도서 코드와 그 다음에 총 금액을 입력받습니다. 작성합니다. 도서 코드의 맨 앞 자리가 D이면 IF 만약에 왼쪽의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레프트 입력하실 거고요. 도서 코드의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했는데 그 값이 D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하시고 저희는 F 할인액은 F 할인액은 등호 입력하셔서 문제에 D이면 총 금액의 30% 라고 되어있는데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인트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총 금액의 곱하기 0.3 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댔습니다. 다시 그렇지 않다면 else F F 할인액은 컨트롤 C 컨트롤 V 0.2 로 20% 로 계산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I 3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FX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F 할인액을 선택하고 확인 도서 코드는 B 3에서 총 금액은 H 3에서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할인액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5문항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 테이블 문제에서는 현재 예제에서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3셀부터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B3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도서 판매 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도서 판매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필터에 가져오실 거는 담당자 더블 클릭 두 번째 행에다가 배치하실 출판사 더블 클릭 주문 수량 그 다음에 판매 단가와 그 다음에 총 금액 입니다. 총 금액은 따로 계산 필드로 추가하실 거라서 4개 필드만 가져오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다음 정렬에서 다음 마침을 클릭하셔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저희는 담당자를 필터에 갖다 놓을 거고요. 출판사를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주문 수량은 갑에다가 판매 단가도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고 다음은 피버 테이블 분석에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 클릭하셔서 총 금액이라는 필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수식에 오셔서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주문 수량 필드를 더블 클릭 곱하기 판매 단가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시면 계산 필드를 추가할 수 있구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 수량을 더블 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에 숫자에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학계 판매 단가에서 더블 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에 숫자에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합계 총 금액 도요 더블 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에 숫자에 천단위 구분 기호를 체크 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스타일 에 가셔서 우리는 밝게 22 밝게 가셔서 흰색 22 번 이니까 아래쪽 이겠네요. 흰색 피버 스타일 밝게 21을 클릭 하시고 행 머리끌 열머리끌 줄무늬 행 체크 합니다. 피버 테이블 스타일 까지 적용 하신 후에 문제 작대 시대에 피버 테이블 내용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피버 테이블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의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텍스트 나누기 B3부터 B18세 까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구분기호는 공백과 그 다음에 기타 마이너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공백과 기타 기호에다가 하이픈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저희는 데이터를 표시할 건데요. C3세부터 대상을 나눠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학년 반 이름 표시될 수 있는 시작 위치를 C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대상에서 C3을 선택하고 마침을 누르시고요. 해당 영역에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요. 네. 표시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원본 데이터 B열은 삭제하시오. 열머리글 B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쭉 삭제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텍스 나누기 기능을 이용하여 현재 이름이 작성되어 있는 C3부터 C18세까지 선택하고요. 성을 제외한 이름만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텍스 나누기 가셔서 이제 구분기호가 아니라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그 다음은 저희는 다음을 누르셔서 눈금자에서 성과 이름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셔서 성과 이름의 경계라인 부분을 클릭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우리는 이름만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시면 성 부분은 텍스 나누기를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름만을 표시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요. P2부터 E18세를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이라고 있고요. 옵션에 가셔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선택하고 확인 저희는 기준을 E행을 기준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셔서 학년 엔터 성별 엔터 이름 엔터 나이라고 입력합니다. 학년 성별 이름 나이 순으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행이 아니라 열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면 왼쪽에 여러분 입력하셨던 목록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사용자 지정에 만드셨던 순서대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학년 성별 이름 나이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에 피버 테이블과 텍스트 나누기 그 다음에 데이터 정렬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의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제목을 입력하고자 합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교재 주문 현황이라고 수정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서요.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체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크기를 12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굵게 실선 클릭합니다. 다음은 원형 차트를 선택하구요. 원형 차트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클릭하신 다음 기타 옵션을 클릭하셔서 현재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바깥쪽 끝에 선택하시고요. 바깥쪽 끝에 선택하셔서 문제 제시된 형식과 같이 작성하시고요. 다시 안쪽에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 첫째 조각의 각을 10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막대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시고 막대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하시면 막대마다 색깔을 다르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바깥쪽 차트를 선택하셔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 체크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차트와 실습하셨던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치는 F2부터 G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동호수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저희는 B3부터 B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숫자가 5자 이상이면 왼쪽부터 표시할 건데요.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로는 쭉 셀서식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를 표시하시는데 5자 이상 5자 미만 일대요. 일단 앞에다가 왼쪽에 여백을 표시하겠다 라고 하시니까 별표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시면 왼쪽에는 여백을 채울 수가 있고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샵을 입력하시고 동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시고 샵샵샵 이라고 입력하시면 호 라고 입력합니다. 앞에 샵을 사용하게 되면요. 5글자 일대는 2개 3개가 표시가 되고요. 5글자가 안될 경우는 앞에 있는 첫번째에 있는 샵이 생략이 돼요.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되어서 앞에 한동 그 다음에 몇 호라고 세자리 한글자 세글자로 표시가 될 수 있어서 따로 글자수에 대한 조건은 지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응시자가 헷갈릴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샵이라는 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샵샵이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네글자일 때는 앞에 있는 숫자가 생략이 되어서 한글자 동 그 다음에 세글자 호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동호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단추를 선택 삽입의 단추 위치는 F5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F5부터 G6까지 텍스트를 사용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저희는 C3부터 C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사용자 지정해 가신 다음 100 이상이면 이라고 조건을 그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숫자 앞에다가 표시할 특수문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해당된 문자를 찾으셔서 넣으시고요.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우신 다음 숫자를 표시하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세제곱미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한글자음에 ㄹ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목록에서 해당된 세제곱미터를 찾으셔서 클릭 다시 세미콜론 두 번째는 0보다 크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크면 숫자 뒤에 단위만 입력하실 거니까요. 숫자를 대신한 기호 입력하시고 한글에 자음 ㄹ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세제곱미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심표 0은 공백으로 표시한다 그럼 생략한다라는 얘기고 그냥 세미콜론 또는 0이 공백으로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세미콜론 눌러서 문자에 대해서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네모 모양의 문자를 선택하셔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숫자가 100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 그 다음 문자에 대해서 각각의 적용하셨던 서식으로 적용된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도구의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단추 위에서 마우솔은 쭉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우리는 사용량이라고 단추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폼을 보여주는 문제는 생략이 되어 있네요. 그럼 바로 디자인 모드 상관없이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 왼쪽 개체의 폼을 선택하신 다음 도서 구입을 선택하시고 코드보기 가셔서 개체는 유저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 라이지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CNB 분류의 데이터는 G3부터 G6 영역이 연결될 수 있도록 CNB 콤보 상자에 분류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G3부터 G6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은 CNB 주문처에는 A서점 B서점이 추가되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라고요. CNB 주문처에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Add 아이템 A서점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요. A서점 그 다음에 B서점 이라고 수정합니다. 다음은 CNB 주문처에 포커스가 이동될 수 있도록 컨트롤 V에서 CNB 주문처에 점 다음에 Set 포커스 라고 작성합니다. 폼 초기화 작업은 하셨고요. 종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해서 종료를 더블클릭 하면 종료를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폼이 종료되고요. D E 셀에 현재 날짜를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Unload Me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종료를 클릭하면 Unload Me 입력하시고 D E 셀에 에다가 D 셀에 E 셀은 첫 번째가 현재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째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걸로 하겠습니다. D E 셀. 포트. 이탈릭 에다가 추르 라고 입력하시면 기울인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처와 CNB 주문처와 분류와 그 다음에 도서 선택과 브록을 각각 선택하고 입력을 클릭하면 입력을 더블 클릭 우리는 엑셀의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기준을 A3 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표 1도 있고 도서 구입도 있어서 연결된 행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럼 새롭게 입력할 행 더하기 1만 해주시면 4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I라는 변수는요. range A3 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고요.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sales sales i,1 에는 주문처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txt 주문처에서 입력한 값을 점 나왔을 때 오타가 없으면 바로 나올 텐데 sales i,1 주문처가 cnb 이네요. cnb 라고 입력하구요. cnb 주문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서명은요. 주문처에 있고 도서명은 도서 선택에서 전산개론을 선택하면 2만원 논리로를 선택하면 2만 5천원 알고리즘 선택하면 3만원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서 선택에 따라서 도서명을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 만약에요. 우리가 opt 전산 개론을 선택했다면 true라면 then 저희는 sales i,2 에다가는 전산개론 이라고 표시하실 거구요. 또 하나 전산개론 전해라 표시하고 가격을 2만원 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래쪽에서 도서 금액은 도서 선택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도서 선택은 2만원 이라고 입력해 놓구요. 다시 seif를 통해서 seif를 통해서 조건과 그 다음에 셀 주소에 입력할 값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eerse 전산개론이 아니면 논리해로입니까 라고 수정할 거구요. 그러면 교재명에다가 논리해로 라고 입력할 거고 가격은 2만 5천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선택했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else 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seerse i,2랑 도서 선택에 값을 작성할 건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전산개론과 논리해로가 다 아니라면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 가격은 3만원 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if 문을 사용했으니까 e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부록인데요. 금액 금액을 계산할 건데 금액은 부록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기출문제 더하기 모의고사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if 만약에 폼에 가셔서 기출문제가 선택이 되면 chk chk 기출문제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구요. chk 기출문제가 true라면 된 저희는 임의로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는 변수를 기출문제라고 쓰는 거구요. 임의로 기출문제는 2000원 그렇지 않다면 선택되지 않았다면 else 기출문제는 0원입니다. 라고 작성하실 거구요. if 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end if 로 구문을 닫습니다. 다시 같은 방법으로요. 모의고사를 체크했다면 chk 모의고사 라고 입력하시구요. 우리는 모의고사의 변수에다가 1500원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그렇지 않다면 모의고사는 0입니다. 라고 수정하구요. 이제 sales i,3 에다가는 금액을 계산할 건데요. 금액은 아까 도서 선택에 따라서 값이 도서 선택에 따라서 값이 얼마입니다. 구해놓으셨구요. 더하기 기출문제 더하기 모의고사 다 더해서 표시하시면 되고 분류는 sales i,4 는요.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을 분류해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구요. 도서 구입 입력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데 주문처 A서점 B서점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구요. 분류는 임의로 하나 선택하시고 도서 선택에서 한 감옥을 선택한 다음 기출문제 모의고사 체크하면 입력 버튼 눌렀을 때요. 금액이 전산개론이 2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2천원 모의고사가 1,500원에서 2만3천5백원 이라고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면 D3셀에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와 기울인 꼴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